주가 조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고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땄다고 표현하는 23억 땄잖아요. 윤석열 정권 법무부 보고자료에도 공식 문건에도 23억 땄다고 나와 있잖아요. 23억을 벌었어요. 김혜경 여사는 7800억 바꿔가지고도 130회 압수수색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는 5년에 23억을 벌었는데 압수수색이 0건이에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김건희 도이치어 모터스 사건 왜 불기소했을까요? 빨리 답변하세요. 증거를 조목해 봤을 때 주가 조작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범위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도 그렇고 이창수 지검장도 증거와 범리에 따라서 불기소한 것이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주장이. 왜냐 증거가 너무 많아서 기소를 했다가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불기소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범리에 따라 불기소했다는데 그 말도 맞아요. 범리가 명확하거든요. 권호수 등 2심 재판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는 유죄입니다.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증거와 범리에 따라서 불기소했다는 얘기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범리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했다가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총장께서는 수사하지 않고 수사지휘를 안 했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지휘할 때 참고하시라고.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왜 못했느냐 왜 안 했느냐 하면 증거가 나오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하거나 못한 거예요. 왜? 다른 공범들은 다 압수수색해 보니까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명확한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치거나 못 친 겁니다. 아셨습니까? 적극적인 수사를 안 했다고 우리가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죠. 적극적인 수사를 하면 감옥 가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증거는요. 착오도 넘칩니다. 보세요. 7초 매매. 서울중앙지검장도요. 우연의 일치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했어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통정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다. 권호수 회장이 알려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건 증거죠. 통정매매 시세차액 23억 수익. 이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주가 조작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가 조작해서 다 유죄를 받았는데 김건희 모녀는 23억이나 벌었는데 이것이 무죄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공범들이 증언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범인들은 다 범행을 부인하지. 적극적으로 제가 죄를 저지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검사들이 네 맞습니다. 받아쓰기 해줍니까? 김건희의 불기소 사유는 검찰이 받아쓰기 한 거예요. 언론 브리핑은 덮어주기 서커스 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쇼라고 하지 않고 서커스라고 한 이유는 서커스 하다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런 거고요. 7초 매매.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사인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58이에요.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서너 명이 어떻게 전화해서 이거 다 합니까? 그리고 이게 우연이라고요? 점심시간인데? 12시인데? 불가능합니다. 신도 이런 우연일지를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그러고요. 김건희 계좌가 통정매매 다시 말해서 불법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절반이 김건희 계좌예요. 김건희는 몰랐다? JTBC 단독보도 김건희, 권호수 등이 있을 때 3, 40%를 이익을 공유하겠다라고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인지하지 못했다? 비전문가다? 김건희 여사는 주식의 타짜입니다. 태광, 우리사주, 블록딜 다 관여했어요. 90년대 IT 주가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수 중에 고수죠. 그러니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권호수 2심 판결문 김건희 계좌는 통정매매 다 이용됐다라고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법리에 따라서 불기소했죠. 법리대로 한다면 감옥 가니까. 이게 뻔한 거 가지고 왜 늘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하늘이 노해서 손바닥뿐만 아니라 몸뚱이 전체를 태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수사 지휘한다고 하니까 항구하면 참고하시고 총장께서도 모르시면 이런 주장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조작이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고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땄다고 표현하는 23억 땄잖아요. 윤석열 정권 법무부 보고 자료에도 공식 문건에도 23억 땄다고 나와 있잖아요. 23억을 벌었어요. 김혜경 여사는 7,800억 바꿔 가지고도 130회 압수수색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5년에 23억을 벌었는데 압수수색이 0건이에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